공연계 최대 특수로 여겨지는 연말. 그 중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서커스 공연이 있습니다. 1984년 창단한 이래 전 세계 60개국, 450여 개의 도시를 순회하며 2억 명에 가까운 관객들을 열광케 한 공연인데요. 마침 연습이 한창이로군요. 공연은 서커스의 기본인 곡의 기술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더해진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내용이라는데요. 공연 중에 선보이는 9가지의 서커스 모두 고난도의 곡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단원의 50% 이상은 운동선수 출신이랍니다. 그 중에서도 기계체조 전공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 서커스 단의 하루를 조금 가까이서 지켜볼까요? 전부, да. 바 Innenöh点에 Cuz backhoe! 현 ấy에 Naval 환영면을 연결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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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여기 네. 여기 있는 기사는 뇌사장입니다. 여기 오는 분명은 아님. 여기서 뇌사장에 대한 직원을 던짐해야 합니다. 뇌사장에는 환dy, 기술, 기술, 장박수처, 기술, 메카닉, 웰더도 있습니다. 저희는 퇴원을 못하거나, 저희는 퇴원을 못하거나, 저희는 퇴원을 못하거나, 최고의 서커스라는 찬사 뒤에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수많은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구석진 곳으로 안내하는군요. 저희는 퇴원을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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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90제곱미터, 약 5,200평 규모의 거대한 서커스 마을을 움직이기 위해선, 컨테이너 크기의 발전기가 무려 6대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또한, 저희는 퇴원을 못하거나, 모든 것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었던 곳이 있는 곳이, 이 탭입니다. 제가 대표는 이 탭입니다. 60에서 40에서 50 비행기의 비행기. 공성에는 저 1.5 Bethlehem을 소개합니다. 이 탭입니다. watching the U50를 아무리 지지하는 기점입니다. 제 5개 현실을 겁니다. 이 매니저 형제는 기점을 가지고 있는 22-23듬리저녁 세계의 각지를 돌며 수뇌 공연을 하다 보니 이제는 몇 천평 규모의 공연장도 뚝딱 지어낸다는 이들. 덕분에 단원들은 온전히 서커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속에서 지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연에서 선보이는 고개들이 워낙 고난도의 기술이다 보니 단원들 모두 오전 일찍부터 이곳 연습실에 나와 저마다의 방식으로 몸을 틀고 훈련을 이어가는데요. 공연 기간 내내 기복 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부단히 노력하는 단원들. 팀 구성도 아주 다양합니다. 21살 막내부터 69살 최고참 단원까지. 자그마치 22개국 출신의 다국적 팀인데요. 몸풀기가 끝나면 이제 파트별로 본격적인 고개 연습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자세임에도 그저 평온한 얼굴이군요. 유연함에 극치를 선보이는 세 사람.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고 계속 노력하고 매일매일 해야지 이렇게 유연을. 한국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스스로 TV 보거나 영화 보고 한국어를 배웠어요. 뒤틀림이란 뜻의 컨터션 고개는 세 사람이 마치 한몸처럼 어우러지는 조형 예술을 보여주는 공연입니다. 물 흐르듯 이어지는 안무와 함께 다음 동작에 돌입하는데요. 무게중심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이번에도 무너지고 마는데요. 잘 되던 동작이 오늘따라 유독 풀리질 않는 상황. 자, 심기일전하고 다시 도전해 봅니다. 이번엔 기어코 성공을 해내는군요. 저녁에 있을 본 공연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가야 할 텐데 말이죠. 한편 우리에게도 익숙한 줄타기 묘기를 연습 중인 단원. 60cm 높이의 연습용 줄 위를 부지런히 오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자그마치 8m 높이에서 줄넘기를 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이번엔 장대와 의자까지 챙겨들고 줄 위로 오르는데요. 참 실로 대단한 균형 감각입니다. 난이도가 점점 더 높아집니다. 맨땅에서도 타기 힘든 외발 자전거를 외질 위해서 탄다고 하는군요. 서커스에 대한 애정이 패정에서도 느껴지는군요. 서커스에 대한 애정이 패정에서도 느껴지는군요. 서커스를 사랑하는 남자 빈센트 퀴로스. 사실 그는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명문 서커스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무려 6대째 대를 잇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공연을 펼친 지도 어느덧 11년째라고 하는데요. 훈장 같은 굳은살이 그간의 노고를 말해주는 것 같군요. 자 이번엔 메인 무대로 이동을 해볼까요. 높이 20미터. 지름 51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공연장 내부. 도입이 많고 저희의 공연장에 따라서, 가야하는 공연장에 따라서, 가량이 있는 공연장에 따라서, 공연장에 따라서, 모든 공연장의 공연장은, 한 번의 명령을 통해, 모든 공연장의 공연장에 따라서, 많은 공연장에 따라서, 모든 공연장에 따라서, 많은 공연장을 통해, 모든 공연장에 따라서, 연습실에서 만났던 고공줄파기팀. 하이와이어 단원들이 리허설을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출전하는 단원들은 물론 스태프까지 다 같이 장비 설치에 나섭니다. 4명이 주류에 올라야 하기에 이들을 지탱해줄 3줄 역시 3톤의 무게를 버티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의념. 연습도 실전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6미터와 8미터 공중에 설치된 체줄의 팽팽한 정도와 간격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거듭하는데요. 드디어 최종 리허설이 시작되고 공연에서 선보일 기술들을 차례대로 점검을 해보는데요. 팀의 맏형인 빈센트 씨도 줄을 잡고 매달려 팽팽함의 정도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을 해보는군요. 기술적인 확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교를 연습할 차례. 아직은 20대의 어린 팀원이지만 실력만큼은 출중해 보이는군요. 하나 아무리 익숙하다 한들 매 순간 예민하게 긴장할 수밖에는 없는 일이기도 하죠. 이번엔 빈센트 씨가 줄넘지를 하며 몸을 푸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고난루의 동작과 익살스러운 모습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새 온몸의 땀이 비오는 듯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나는 연습과 노력은 필수. 머리가 아닌 몸으로 기억하고 새겨질 때까지 연습을 반복합니다. 단원들이 연습에 몰두하는 사이 다른 한편에도 분주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연습실 한쪽에 마련되어 있다던 의상실이 바로 그곳입니다. 50명의 출연진들을 위한 의상과 신발, 소풍과 가발까지 모두 이곳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연진의 숫자보다 의상수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건 왜일까요? 비슷한 옷들이 여러 벌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세계를 순회하는 장기 공연인 만큼 만일을 위해 여분의 의상과 소품을 몇 배로 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게다가 모든 의상들은 배우의 신체 부위 200곳을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해 맞춤으로 제작했다는군요. 화려한 금빛 체인과 붉은 빛이 영롱한 보석들까지도 모두 고무줄과 실리콘 소재인데요. 가죽으로 만든 것 같은 이 의상도 실은 하나같이 신축성 있는 소재를 이용해 일일이 직접 만든 옷이라는군요. 그게 재미를 더해주는 강아지 인형탈도 공연을 위해 특수장치를 넣어 제작한 취재 소품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의상팀장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인데요. 항상 오늘이 쇼의 첫날인 것처럼 새것같이 유지하는 것이 의상팀 최고의 목표라는군요. 자 이번엔 또 다른 공간입니다. 바로 서커스 마을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식당과 주방인데요. 단원들은 물론 스태프와 기술팀, 여기에 투어에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끼니마다 150인분 이상의 음식을 부패식으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단원들에게는 과일과 샐러드를 제공하고 힘을 써야 하는 단원들에겐 고칼로리의 식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힘을 써야 하는 단원들에겐 고칼로리의 식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 끼의 식사와 간식까지도 모두 서커스 맞춤형이랍니다. 그 시각 메인 공연장엔 또다시 거대한 장비가 등장하는데요. 무려 730kg에 달하는 거대한 수레바퀴입니다. 가장 육중한 장비다 보니 스태프들 역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드디어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곧이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시작은 가볍게 서서히 몸을 풀어보는데요. 반대편 바퀴도 무사히 올라타고 서로를 주시한 채 바퀴를 굴립니다. 가속도가 붙어있습니다. 공연장이 벌써부터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선 바퀴. 잠시 후 연습을 멈추더니 수리를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정비를 마치고 다시 구르기 시작하는 수레바퀴입니다. 이제야 거침없이 기결을 펼쳐보이는군요. 하지만 땅 위에 발을 딛는 순간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뒤에야 무대 위로 다시 내려오는 단원들. 워낙 고난도의 고개인지라 건장한 장정임에도 체력 소모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공연 전 배우들의 고개 리허설이 끝나고 이번엔 음향 확인을 해볼 차례입니다. 매일 하는 일인데도 흥이 넘치는 감독님. 밴드 리허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공연의 모든 배경음악들은 이렇게 라이브로 연주된다는군요. 동시에 공연의 화려함을 더해줄 조명들 역시 점검을 마치는데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시각 분장실에서는 배우가 직접 분장을 합니다. 조금 전 민낯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색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분장 마지막으로 특수랜드를 착용하고 금방으로 화룡점정을 찍어주면 서커스 속 주인공으로 완벽하게 변신하는데요. 그 시각 관객들의 입장도 시작됩니다. 서커스 마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객들의 기대감도 하늘을 찌를 정도인데요. 이런 자리에 기념사진이 빠질 수는 없겠죠. 직장 동료들하고 2018년도 한 해 열심히 살아서요. 송년회 하러 왔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업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업되어 있으세요? 지금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가서 제가 출연을 해야 될 것 같고 너무 좋네요. 서서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가까운 이들과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 어느새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제 환상적인 서커스가 시작됩니다. 공연의 초반부는 뮤지컬 형식의 군무가 술을 놓는데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볼거리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배우들. 의상실에서 보았던 고가의 가면 주인공이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는군요. 본격적인 고개들도 뒤를 잇는데요. 7미터 높이의 의자를 쌓아 아슬아슬한 균형감을 선보이는가 하면은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공중개배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극한의 유연성과 균형감각을 예술의 경기로 끌어올린 퀀터션 역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8미터 고공의 하이와이어가 등장하자 객석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여세를 몰아 더욱더 아찔한 묘기를 선보이는 단원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쇠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여운이 진하게 남은 이릇한 관객들 환상에 날아오고 안 지나치라고 흥미롭고 진지하고 좋은데 진짜 긴장감을 불어 일으키는 공연이어서요 공연이 끝나고 어느덧 정정만이 남은 무대 서커스 마을에 하루도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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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